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소망으로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기쁨과 감사로 사십시오. 우리 하늘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출발하시니 우리 어려운 시대에 우리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는 띄워방토를 위해 원하는 서울 배단이 교회 속한 온 성도별 신념 후에 그 가정의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